3월 초 등교 예정일에서 80여일이 지난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대한민국의 정상은? 2.1 학생들의 정상은? 1.1 학생들의 정상은? 2.1 학생들의 정상은? 3.1 학생들의 정상은? 오랜만에 오니까 친구들 봐도 좋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좀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교에 와서 다들 얼굴 보고서 파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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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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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